도가스러워요. 제기도 쿵 편인데 저게 미안해 완전히 얘기하지. 애기 몸무게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요. 아니 애기 몸무게가 얼마길래? 6.1살을? 24일 정도 됐어요. 24일 정도 됐어요. 아주 듬직하니 장군감 같은데요? 네. 딸이라는 딸이에요. 두 배 크기로 보이나요? 난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. 뒤에서 두 배 크기로 보이나요. 3. 어떤 배 크기로 보이나요? Marion이 아, 힘들었겠구나. 큰 애기를 어떻게 해놨나? 아기가 너무 커서 일단 기저귀나 신생아 복이 안 맞았고요. 필요가 없는 얘기를 보니까 저도 아주 놀랐습니다. 이거 봐, 고개를 이렇게 치고 하가 봐. 이게 20일 되니까 할 적이냐고. 좀 많이 힘든데요. 그래도 처음이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어머, 첫 번도 있어요? 첫 번도 4.2에 났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거를 잘 모르겠는데요. 거기서 그 병원에서 제일 컸어요. 너무 걱정스러워서 셋째는 절대 놓지 말라고 했어요. 가슴이 크니까 또 크네, 너무 어떡해요. 뭘까요? 글쎄요. 뭘까요? 특별하게 많이 먹거나 한 건 없는데 뭘 좋아하거나 한 것도 없고. 근데 생각보다 나르셨는데? 나르셨어요. 네, 날씬해요. 네, 날씬해요. 자꾸 하기가 뭐랄까. 조그만 얘기보다는 좀 힘이 있으니까 얘기가. 딱히가 좀 편한 것 같아. 다른 애들보다 겹치는 살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. 다른 애들보다 배도 쓰죠. 뭐든지 배도 쓰죠. 큰 애 다루는 듯이 이렇게 한다니까. 까만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해. utor quis like to do something. 얼마나 그냥 장군이 저rett пол입니까. 맞지요? 진짜 이렇게 잘 쳐 아유 여자분을 별다른 여자분아 별 다섯 개 이쁜 선생님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